네. 모두를 살리는 거지? 페인처럼? 어, 그럴 거 같았어. 유네천생? 어, 그거 하려는 거지. 여러분들의 오덕, 오덕역에 무릎을 탁 치고 방송합니다, 진짜. 기억하시네요. 오, 깜짝이야. 어? 와, 저거 살을 파버려? 검은, 검은 제츠가... 표정 봐. 아, 이렇게 해서 강제로 지금 사람들 살리려고 근데 쟤를 희생해가지고 마다라를 불러오는 거지. 아... 어우, 오비토 목숨 아깝다. 오비토 그럼 죽는 거 아니야? 어, 근데 마다라도 어떻게 보면 저거 안 좋은 거 아니야? 쟤도 저거에다가 이제 한 대 맞으면은 죽는 거 아뇨. 어이... 아, 저게 분신인가? 얘도? 아, 얘 분신이 아니야. 뭐야? 으... 우와, 대박. 이렇게 그냥 당해버려? 아... 아... 양쪽의 힘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. 그런 생각도 가능합니다. 느끼는 거 아니야? 저 표정 뭐야? 내 안에 너 이때 나루토 힘이 나려나? 너무 많이 썼지 이때까지 어우 저 저 얼굴을 어 꼬리를 겹쳐? 어떻게 어 설마 와아아아 와 이 짐승들 진짜 와 개아프겠다 저기까 피자 조각처럼 때린거 아니야 그치? 어 아 피자 먹고싶다 어 구조각이네 어 외도마상이야? 이거 다시 심미하려는거네 어 펫도 애완동물 펫도 애완동물 저게 뭐지? 어 뭐야 어? 빨리는건가? 저게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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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너무 사기인데? 이렇게 그냥 빨린다고? 마다라가 장난 아니네 와아 나루토 와 구밀도 빨려? 헉! 헉! 헐 대박 구미 뺏긴거야? 헐 헐 헐 헐 와아 되게 완전 너무 사기다 밸런스 완전 말이 안되는데 밸런스 완전 말이 안되는데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잠깐만 사스케 남아있잖아 헐 헐 헐 헐 헐 헐 야 스포하지마바 나 몰라나 스포하지마바 나 몰라 나 지금 나 스토리 몰라 너가 너네들이 여러분들이 7만원 주고 산거 아니면 스포하지마 오늘 용산인가 어? 국전인가 줄 200명 승가야지 나루토 살려고 거기 사서 거기 서서 사온거 아니면 스포하지말라고 거기 서서 사온거 아니면 스포하지말라고 나루토는 신호비의 원인이다 나루토는 신호비의 원인이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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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좀 뭐 변한거 같은데 오우 오우 어떻게 칼 돌아와 와 와하핳핳 와 이거 진짜 와 얘를 뭐 얘를 어떻게 막아야돼 와아아아 신미 와 이러면 이제 인주력 되는거야 신미에 와아아아아아 지진 지리네 아 아 아 아 다행이네 아 도시나요? 스.. 스.. 사스케의 자크라가 intervention 反倒 480 580 負けない 580 등 聞いていってんな ちょっと待ってよ 行くってどこにさ サスケンド5 早く寝と間に合わねえだろうが 아 외롭다